운우야! 빡빡! 빨리 와봐! 운우야! 왜요? 운우! 뭐지? 오빠 지금 휴지 좀 갔다 와줘, 휴지 좀. 뭐야? 왜? 왜 동공지 좀 하지? 강에서 휴지 좀 갔다 와줘. 우와! 와 이거 진짜 같은데요? 착시 매트라고 해서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요. 애기들이 정말 싱크홀이 생긴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운우 반응을 보려고 한 번 설치해봤습니다. 아 운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, 근데. 운우야 아빠 휴지 좀 갖다 줘. 휴지 좀, 여기 아빠한테 휴지, 휴지. 휴지, 휴지. 얼어버렸어. 와 이거 진짜 리얼하다. 그러게요. 휴지 좀 갖다 줘, 방에서. 어 거기 방에 있잖아. 휴지 거기 있잖아. 자. 그 와중에 휴지는 또 챙겨서 좀 나가요. 일단 휴지는 갖고. 자 어떻게 할까, 과연? 어 그거 줘. 아빠 응원 싸게. 빨리 줘, 아빠 급해. 우와. 아예 씨 손으로 보면 더 깊게 보일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생각이 많아진 표정이에요. 아빠 급해 빨리. 아빠 급해 빨리. 어 빨리 줘. 어 빨리 줘. 어 빨리 줘. 가져가요 급하면. 못 가요 지금. 아빠 못 나가 지금 여기 응하고 있어. 은우야 가져다 줘야 돼. 야 25개월 이거 난관입니다. 은우야 가져다 줘야 돼 은우야. 빨리 와. 빨리 와.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아빠 너 때문에 변비 걸릴 것 같아. 은우야. 던져도 보고. 아니 그걸 던져 지금. 아니 그걸 던져 지금. 들고 있는 거 던져봐. 그거랑 던져줘. 진짜 이게 착시 이거 통했다. 그러게요. 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던져. 이제 던져. 던져. 은우야 가져다 줘야 돼. 어떻게 해. 마르쉐로 와. 마르쉐로 오라고요? 마르쉐 전진해. 마르쉐? 자 김은우 펜싱 국대의 김준우의 아들 있죠. 호기는 빗줄 셀 때나 하고. 야 무슨. 마르쉐. 마르쉐. 하나 둘. 하나 둘. 너무 위혈해요 솔직히 진짜 이거. 진짜 같다. 마르쉐. 마르쉐. 그렇지. 은우야 빨리 그냥 걸어와도 돼. 아 테스트한다. 빠지나 안 빠지나. 괜찮아. 건너와도 돼. 와 똑똑하다. 어 그냥 와도 돼. 괜찮아. 저런 생각을 해요? 그냥 와도 돼. 괜찮아. 어머 어머 어머. 은우야. 야 테스트를 좋은 걸 해. 세상에. 그렇지. 할 수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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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이. 끝으로 끝으로. 역시 모르니까. 야 무슨 25별이 저렇게 똑똑해? 아 진짜 은우야. 귀여워. 지금 준 휴지 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? 아빠 금방 이따가 나갈게. 아 장하다 그래도 진짜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알쓰. 아빠도 그렇게 할게. 은우야 아빠 휴지 갖다 줘서 고마우니까. 아빠는 재밌는 거 하자. 재밌는 거? 은우야. 이것 봐라? 아빠가 재밌는 거 좀 해줄게. 은우야 여기 타. 오 에비랜드. 여기 타. 집돌이 은우를 위한 놀이동산을 개장했네요. 우리 일산 쫄보가 이거 잘 탈 수 있을라 모르겠네. 이거 벌써부터 지금. 껍잡아. 표정이 신난 거 같은데요? 껍잡아야 돼. 이제 탄다. 정호도 꿈꿈꿈꿈. 탄다. 아빠 운동하나요? 아빠 운동하나요? 진짜 이거 아빠 힘 없으면 안 되네 운동인데. 응. 으흐흐흐. 먹어주고. sì. 재밌지. 먹어주고. 에옹. 또. 또. 재밌어? 예. 뽀뽀해주면 또 태워줄게. 또. 뽀뽀해주면. 입장료는 뽀뽀 줘. 아이고 힘이 절로 나죠. 아 제대로 해줘. 더 해줘야 줘 그러면. 그렇지 제대로 쩍소리 나게. 에이. 띄우 열차 하하하하 아빠? 응? 아빠 타도 돼? 이번에는 은우가 태워줄 거야 태워줘 태워줘 태워주세요 이거 안되네 태워주세요 왜 안되지 아빠는 쉽게 하던데 그러게요 태워줘 뽀뽀해줄까 아빠 내리라고 귀여워 아빠 잘 따라하네 정우 크면 해주자 정우도 한번 해줬으니까 정우도 한번 해줘야지 아직 형어처럼 적혀 못하 머리 흔들리면 되니까 그 정도만 해줄게 우리 정우 미소찬자 귀여워 아빠가 이제 이유식 만들어줄 테니까 맛있게 먹자 알았지? 네 정우가 이유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호든 램지는요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참고로 스타면도 뽑고 육아도 튀기고요 전복, 잡채, 미역국, 구곡강정 감자스프, 육전, 떡국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은우가 정우만 할 때 졸면서 먹었던 이웃씨까지 완벽하죠 길게 썰어야 된다면서요 길게 썰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단 하나 레시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석박해봤어요 감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철저히 레시피대로 움직입니다 미역은 그거 한 30명 먹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줄기 부분은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입 부분만 사용하래 끓는 물에 입 부분만 넣고 대출하고? 입 부분 철면서를 봐도 이해를 못해 입 부분만 어떻게 대출한다고? 으응? 뭐 그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이야 어떻게 대출한 거야? 그럼 이 줄기는 쓰는 게 아닌가 봐 은우야 자 이 와중에 은우도 같이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휴 그럴싸하다 다 있어 다 있어 은우 아싸 이거 요리해서 온 거야? 아빠 주려고? 은우 아싸 이거 요리해서 온 거야? 아빠 주려고? 은우 아싸 이거 요리해서 온 거야? 자아 정말 입만 이렇게 데쳐서 아이구야 아버지 오케이 에이 아빠 잘하는 거 알잖아 요리 일단 보자고요 이게 또 의외로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죠 일단 정우가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잘 먹으면 좋죠 그쵸 자 그래도 차곡차곡 레시피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이걸로 내가 애를 먹는단 말이야? 이걸로 내가 애를 먹는단 말이야? 이걸로 내가 애를 먹는단 말이야? 아 잘 됐다 아 한 번 마셔볼래? 그냥 한 번 줘볼까? 아 좋아 좋아? 좋아? 다 마셔봐 맛이 그렇게 막 있는 편은 아닐 텐데 받아 녹즙 녹즙 우리 분은 먹게비인데 이젠 하다 하다 녹즙도 먹네요 어때 맛있어? 어때 맛있어? 표정 이게 뭐야 고고 고고 그렇죠 우리 감독의 솔직한 은우의 각양각색 은우티콘에 또 새로운 표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고고 이유식을 이때까지 안 먹었대요 근데 지금 아빠가 만들어준 이유식으로 처음 이유식을 시작한 거예요 아우 이날부터 잘 먹는구나 너무 기특하다 콕콕 콕콕? 포 포 포칼 해달라고? 포칼 해달라고? 포칼 해달라고? 네 야 여기 사봐 너랑 지금 나랑 한잔 마셔야 돼 또 자세 나왔어요 지금 국대 아빠 자세 너랑 지금 나랑 한잔 마신 상황이잖아 네 그렇지 그럼 너가 딱 먼저 들어 그렇지 아빠가 어른이니까 아빠를 먼저 따라줘 근데 지금 25개월 은우한테 지금 주도를 가리키는 거예요? 그렇지 두 손으로 받아 경관한 마음으로 받는 거야 어른한테 그만 자 받았어 그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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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기다려 그럼 딱 아빠랑 짠 해 짠 고개 돌리고 고개를 고개 돌리고 고개 고개 돌리고 고개 돌려 더 더 더 그렇지 딱 원샷 해 딱 원샷 해 딱 원샷 해 딱 원샷 해 아 또 그렇지 아 진짜 미치겠다 또? 또? 과음 안 좋아 오늘 여기까지 다 됐어 하이파이브 아 제대로 배웠네 됐어 고맙고 오이 든 에피소드 감사합니다.